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 서울경기캐블TV 뉴스입니다. 이달 초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재건축을 목전에 두었던 아파트 주민들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구청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5년 지어진 노원구 공능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 연안인 30년을 초과해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습니다. 올 초 안전진단 전 단계인 현지 조사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5일 안전진단 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건축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다 커졌어요. 1억 4천 5백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지금 이렇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 안전성 항목을 종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때문에 이 아파트의 경우 불과 한 달 차이로 재건축 길이 막히게 된 겁니다. 주민들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항의해보지만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돼서 그 기준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진단이 요청한 단지들은 종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권위를 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도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정부의 이의제기 중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더군다나 진행되던 데들을 갑자기 아주 그냥 황당하게 만드는 그런 류의 이런 정책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 노원구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4만 5천여 세대, 서울 전체로는 30만 세대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건축 규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재건축 연안 도래 아파트와 정부 간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화입니다.